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시기네창구TV가 여기 서울의포구 남전의시장에 오늘의 수산물 시세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 오늘 토요일 공휴일이죠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공휴일인데 지금 10시 반에 여기를 도착했는데 와 사람들이 지금부터 엄청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래요 지금 내가 여기로 들어와서 지금 멘트를 하려고 먼저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도중에 보니까 새우도 엄청 많이 띄우고 꽃게들도 많이 띄우고 막 5천원 5천원 하는 것도 있는데 뭐도 5천원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지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서울의포구 남전의시장에 수산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러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 보시기 전에 아직 무시기네창구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오늘의 수산물 시세 남전 수산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러 들어가 보시지요 3kg 2만원 3kg 2만원 3kg 2만원 가져가야지 3kg 2만원 4kg 2.6kg 3.9kg 2.5kg 3.4kg 3.8kg 1.2kg 3.7kg 2.2kg 3.8kg 3.8kg 4.5kg 3.4kg 1.3kg 3.4kg 2.3kg 4.5kg 3.6kg 3.4kg 6.5kg 4.5kg 4.5kg 4.7psy 10시 반인데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랐습니다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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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얼마야? 2만원 아 한마리에 2만원? 얘도 2만원 와 새우 좋다 한 마리에 2만원이요 채순신래 이렇게 광으로 딱 들어가다보면 입구에 있습니다 한마리에 2만원 음이 삼치도 이렇게 한 시간나갔다니깐 한 시간나갔다니깐 한 시간나갔다니깐 그럼 이사 갖다 드려도 될거에요 새우새우 한 마리에 2만원 새우가 더 많이 나왔다 이제부터 아침부터 많이 나왔네 새우가 2만원씩 많이 들어왔어 이제 추듯이 추듯이 많이 들어왔어요 2만원 이제는 많이 사러와도 되겠다 2만원씩 한마리에 새우가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빨리 2만원 오늘은 다 2만원 2만원입니다 2만원 새우가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새우가 많이 잡았네 진짜 못발치기 잠시만요 그날로가 바로 저녁, 그냥 꼭 발효을 ships 10,000원 큰 거는 2만원 작은 거는 10,000원 여기 와 산이 살 딱 들었어 아이고 아우 그렇지 사살 넣은게 몇 킬로? 2만원 1킬로 2만원 4킬로 2만원 4킬로 2만원 3킬로 2만원 3킬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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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줬던거 엄마 5천원에 3킬로만원 3킬로만원 할нал 에 mol 이리젤 4킬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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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이리젤 이리젤 오 어떡해 그렇지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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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천 원 15,000원 그리 15,000원이에요 그리 15,000원 그리 15,000원 그리 15,000원 그리 15,000원 그리 15,000원 그리 15,000원 언니 테레비 나오더라 다 봤잖아 다 봤잖아 아 그랬구나 엄마 엄마 얘한테 하지 말고 이거 하면서 하잖아요 언니 이거 봐 3kg 2만원 엄마 이거 3kg 2만원 3kg 2만원 만원 드려 만원 세워도 2만원 한 마리 만원 만원이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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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딱 잡고 맨마리 안 올라간다고 이 반 5천원씩 이거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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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안 되는데 여기는 3kg 2만원 이것밖에 없는데 3kg 2만원 3kg 2만원 3kg 2만원 3kg 2만원 너 사 봐요 언니야 오셔봐 뒤로에 13,000원 2만원 한 마리 더 안 줘요? 아우 머릿속도 사가지고 쿠키도 사가지고 장두도 사가지고 장두도 사가지고 장둣거리 사이즈 좋아요 만원씩 박탈으로 만원씩 죽은건 안드려 엄마 사라이니까 골라드려요 또 만원씩 저 딸 한번 들어가 보셨지요 와 지금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내가 10시 반에 지금 와서 이걸 찍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새우도 지금 엄청 많이 나왔네요 새우가 지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봅니다 하하 또 새우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꽃게가 막 5,000원 1kg에 5,000원 3kg에 2만원짜리도 있고 1kg에 5,000원짜리도 있고 오늘은 여기에 꽃게랑 칼치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꽃게랑 칼치랑 새우랑 오늘 이것저것 한번 찍어봤는데 일일이 아침이 돼가지고 생선가는 안 물어봤습니다 맺히는 곳만 그냥 알고 안 맺히는 곳은 이러이러한게 있구나 하고 주 목적은 지금 새우하고 꽃게니까 그거 사러 오셨다가 아 이게 우리 시장보다 싸다싶으면 더 사가지고 가십시오 하하하 오늘도 무식인의 청소TV가 서울의 폭우 남전에 꽃게랑 새우랑 이것저것 여러가지 시세를 한번 같이 보셨지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하하